똥쳐 아니 갇혀 아 어딨어 병기적 숭배 아 급소 넣을 걸고 했나 급소 넣자 급소 엠줌 고통 지울 수 있나 못 치우지 아 그래도 받아볼까 엠준대 언제 한번 치울 기회가 있겠지 손해받아 손해받아 락아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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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급소를 두 번밖에 못 돌렸지 급소 하나 더 엘리트 한 마리 더 갈까 더 될 것 같은데 결론 왜 새 운명 가르기 급소로 간다 운화 길각이었던 것 같은데 락아블린 아 진짜 진짜 말살거 크랩소가 있어서 버티기만 하면 잡을 것 같은데 크랩소가 있음 크랩소가 없어집니다 크랩소가 없어졌어요 크랩소가 없어졌어요 효훈 왕관 형질 집계는 도장이랑 황금우상이 너무 아프다 상점 좀 더 갈까? 상점 좀 더 갈아입고 카드를 선택해 가져갑니다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파워 카드 3급 소 3급 소 3급 소 3급 소 마음의 옷을 평가 영혼감태 수 뚫 분화 강화된 거는 좋네 여류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안좋은거 같아요. 아 나 겨우 돌진으로 봤네. 맹공 돌진이 아니라 맹공. 막히지 않을 피해량만큼 방어들을 얻습니다. 아 급소가 새롭게 나와봐 이제. 게바임 진짜. 급소만 빨리 돌렸으면 충분한건데. 요행 수리검. 벼딱지. 벼딱지. 지리는 언제나 단순한데요. 벼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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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앉아도 되는 아 아 아 앉아도 될 거 같기도 해 핸드 말리면 축제봉 핸드 말리면 축제봉 핸드 말리면 축제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아... 세상에... 교분 꺼져. 성수 검은별 아스트롤라벨 트롤라베로 고요함 돌려버릴까 경각 고요한 타격 단식 학습 현실집에 아 세상에 이거 뭐지 이게 아까 카제 안 먹었는데 방어할 거나 죽음 더 찾으면 되겠지 3파워 트롤라벨 데려는 iron 현두미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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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τun 빨리 잡을 수 있을까 큰 문제는 없구나 잉크...병 잉크...병 병 속에 잉크 잉크... 분화경각 타지원해 뭐야 이게 왓처의 형상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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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al Feel 0 잉크... 봉 오 봉 왓처랑 비슷한데 왓처가 아니야 극소 진짜 밑에 다 깔려있네 자식 동전 좀 몇개 더 줘봐봐 동전 끄고 펜터 자식 동전 끄고 펜터 자식 동전 끄고 펜터 내 급소 급소로 얘네들 잡으려니까 되게 빡치네 이제 터덕터 이제 터덕터 극끗 교훈각이 과연 나올까 교훈 병래기 병 속에 쓰레기 불편하네요 요행이라도 넣을까 요행이 하나 더 있어야 수리건 볼텐데 아쉽네 아니 잠깐만 혜식의 15비다 갑자기 분위기 핫해진 어서오세요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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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발 러리나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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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탄식 아우 잠깐만 빡신거 봐 그냥 강하지만 할거야 아무리 잡을걸 그냥 강화 욕심이 이정도면은 정신수영 나와도 되겠는데 민첩영향 한 번 받아요 정권수영 정권수영 말고 이거라도 써야되나 아 펜타그래프 아 근데 강화할 것도 없지 급소다 강화할까 아니야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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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시계의 스텍... 싸고... 해시계의 스텍... 인크병... 보습... 카카... 타워는 다 쓰죠. 해시계의 스텍... 해시계의 스텍... 이제 교훈 할 것도 없지 더 얻을 교훈이 없는 것 같지 그럼 선생님, 꽤 guerster 차가경? 필요없잖아요 이거 차갑....보네사람도 없는데 시무를 아하 한장 쓰고 싶어 없었어요 교훈트 다음 층에서 지우는 게 나겠다 김치매아 허기와 함께 지우는 게 나을 쳐 없다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션을 인공물 빼는 걸로 사야되나? 구급상자 구급이다 구급 세모항 천신 천신사도 지금 드루카드가 다이온코스트라서 상관없지 꽃전등 꽃전등 아 이거 인공물 강단트다 도착 천신사 지속 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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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탄식을 못쓴 것도 좀 큰데 초시아 한테 나빠지고요 아 아 아 아 아 도마뱀꼬리 완전 꾸였네 도마뱀꼬리 정신수양 강원은 어차피 제가 해줄거고 집계가 해줄거고 청동가시 때문에 단톤을 볼 수가 없었어 도마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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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긴하겠지만 도마뱀꼬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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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턴의 파워 카드 다 털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도구가 이랬다 감사합니다